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. 불안정한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9도,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이제 차츰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는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. 주말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